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쇼미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을 쐈습니다. 마 10의 속도라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어제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 관련된 보도를 했는데요. 극초음속 미사일이 맞다라고 확인하며 어제 시험 발사에서 1000km 정도의 거리에 떨어진 설정 표적을 명중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공개를 했는데 지난 5일에 쏜 것과 같은 것으로 보이고요. 미사일 비행 궤적도 그대로 공개를 하면서 우리 군당국이 과장됐다고 평가절하였던 기술력을 우회적으로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조선중앙통신이 최종 시험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극초음속 미사일이 현대전에서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데 이 개발에 성공했음을 공언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는 시험 발사가 아닌 실전 배치에 돌입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미사일이 선의 기동을 했다라는 표현도 있었는데 이 선의 기동이라는 것이 요격 미사일을 회피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합니다. 요격 미사일로 격출을 못 시키니까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된다. 이게 발사가 되면 지상에서 한 60, 70km 고도로 올라갔다가 쭉 내려오면서 기동, 비행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 샌프란시스코나 그쪽에 민간 항공기 비행 금지시키기도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여기 참관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참관했다고 합니다. 지난 5일 발사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발사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을 했고 국방과학원 원장으로부터 극초음속 미사일 무기체계에 대한 설명도 듣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라의 전략적인 군사력을 진량적으로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우리 군대의 현대성을 제거하기 위한 투쟁에 더욱 박차를 가해나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성대모사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NSC 회의가 끝나고 또다시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대선을 앞둔 시기에 북한이 연속하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데 대해 우려가 된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 이상 남북관계가 긴장되지 않고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각 부처에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요. NSC 논의와 별개로 문재인 대통령의 추가 우려 표명이 나온 것이 좀 이례적인 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다만 청와대는 이번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추진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극초음속이라는 속도가 마하 10이라는 건데 마하 10이면 속도가 1초에 340m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곱하기 10이니까 3.4km를 초속으로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엄청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어제 공약 발표하는 자리였는데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한 거 아닙니까? 북한의 미사일과 관련한 대처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선제타격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 언급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수도권에 도달해서 대량 살상을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분 이내입니다.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킬체인이라고 하는 선제타격 밖에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고요. 윤석열 후보는 선제타격을 하겠다. 선제타격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방법밖에는 막을 방법이 없다. 이 점을 강조를 했는데. 앞서 북한이 보통은 3월 달에 미사일 실험 발사를 이전에는 많이 해왔는데 1월 달에 하는 이유를 전문가에게 물어봤거든요. 몇몇 북한 관련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지금 북한 상황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두 가지랍니다. 하나는 내부 단속을 위해서이고 두 번째로는 한반도에서의 북한의 위상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미 협상 또 남북한 관계에서 협상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전술이다. 전략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윤석열 후보는 선제타격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보수청 결집을 위한 전략과 발언으로 보입니다. 선제타격이라는 게 북한이 갖고 있는 미사일 쏠 것 같으면 바로 탐지해서 먼저 발사 못하게 쏘겠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말하는 킬체인인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북한과의 관계가 좋았죠. 2018년은 더더군다나 좋았었고 쓰지 않는 표현인데 윤석열 후보가 굳이 골라서 사용한 건 보수청 결집을 시도한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윤호중 원내대표 육성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이 많이 불안해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또 7천만 민족을 전쟁으로 끌고 가는 이런 발언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들으신 대로 국민이 많이 불안해하실 것 같다라고 말했고요. 민주당 선대위에서도 가정적 상황이라 해도 한반도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극히 부적절한 발언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렇게 공개적이고 직접적으로 대북 선제타격론을 거론한 지도자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정의당은 외교는 감정이 아니라 현실이다라면서 외교안보는 전쟁놀이가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선제타격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전면전으로 드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전쟁이죠. 국민의힘에서는 지원사격에 나서고 있죠. 그렇죠.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맞는 말을 했다.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남북관계에 보면 대체적으로 북한에 지나치게 유화적이었다. 그런 만큼 북한이 한반도 평화관계가 아니라 종전선언을 지금 제안하고 있는 정부를 향해서 미사일을 쏜 것 아니냐. 이런 발언을 하면서 윤석열 후보가 맞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얼마 전에 우리가 멸치 육수 콩물 콩국물이죠. 멸콩. 멸콩. 이 이슈에서도 나왔지만 보수층 결집을 시도하는 거예요.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국면에서 지지율 회복으로 보수층 결집 전략이고. 또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보수 진보, 양 진영 간 대결 구도가 되면 색깔놀이 나오면 위축되거든요. 안철수 후보의 부각을 또 부상을 차단하려고 하는 견제하고자 하는 전략으로도 보입니다. 그런데 정상의자, 선제 타격이라는 게 어때요? 가능한 겁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적의 미사일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공격하는 방위 시스템을 킬체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예전에는 가능했던 게 북한이 고정식 미사일 발사대를 통해서 발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특정 지역만 탐색을 하면 미사일을 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으니까 미리 대비가 가능했고 또 예전에는 액체 연료를 주로 사용했기 때문에 액체 연료가 들어가는데도 시간이 꽤나 걸리거든요. 그 사이에 위성으로 찾아낼 수 있습니까? 네,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북한의 기술이 이동식 발사대를 사용하고 있고. 고체 연료를 쓴다는 거고. 네, 또 고체 연료를 쓰고 있기 때문에 빠른 탐지 자체가 지금 불가능한 그런 게임입니다. 작년에는 기차에서, 열차에서 쏘는 장면도 나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열차 어디다 세워놓고 팡 쏘고 열차는 또 도망갈 곳이고. 아, 참 전쟁 이런 거 참 무섭습니다. 두 번째 쇼미더 뉴스 뭐예요, 배 사장님? 논란이 된 사망입니다. 네, 오늘 이재명 후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한 사람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냐면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지난 2018년입니다.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모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현금과 주식 등 20억 원을 줬다. 이런 녹취록을 친문성향단체인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에 제보했던 인물인데요. 이 사람이 지금 양천에 있는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타살 가능성 높지 않다고 합니다. 경찰은 부금을 할 예정으로 있고 유족의 설명과 유족의 발언으로는 좀 몸이 좋지는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건강이 안 좋았다는 이야기는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심각한 지병이 있었던 건 아니라고 하니까. 이분이 또 그 모텔에 장기 투숙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정상위자 변호사비 대납 이후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재명 후보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등과 관련돼서 허위사실 공표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2020년 7월에 무죄가 최종 확정됐는데요. 그런데 이 재판에 변호사가 다수 선임됐는데. 이재명 지사의 재산 변동액이 3억 원 정도밖에 줄지 않았다라는 게 의혹의 내용입니다. 깨어있는 시민단대당이라는 시민단체가 변호사비가 한 100억 정도 될 텐데. 어떻게 3억밖에 안 썼냐. 누가 대납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었고. 이 주장으로 이재명 후보를 고발한 건데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1, 2심 재판에 선임을 했던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에게 현금 3억 원 그리고 상장사 주식 20억 원을 지급했다. 이런 녹취록이 있다고 주장을 했고. 이 녹취록을 해당 시민단체에 건넨 사람이 바로 순진 이모 씨입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현재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에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선임된 변호사들이 사법시험 동기들이거나 민변 동료들이라고 반박을 했고요. 변호사비로 2억 5천만 원 정도를 지급했고 자신에게는 그 돈도 큰 돈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돌아가신 고인이 제3자로부터 기부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허위사식을 녹음했다. 그러니까 녹취록이 조작됐다. 이렇게 또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듣고서 국민의힘에서는 우연치고는 참 기이한 우연의 연속이다. 또 이재명 후보 관련 인물들이 계속 죽는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왜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자꾸 일어나는지 모르겠다라고 주장했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홍준표 의원은 우연치고는 참 기이한 우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선대위 공보단장도 지난 한 달 새에 이재명 후보 아킬레스건을 알고 있는 세 분이 연쇄 의문의 죽음을 맞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연관성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에서는 지금 국민의힘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떤 주장입니까? 무고한 의혹 제기인 거죠. 왜냐하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한 일도 없는 것이고 민주당이 어떻게 한 것도 아니고. 이재명 후보는 자신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오히려 검찰에 지금 고발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수원지검에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 수사 중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할 내용은 없는데 이 사람이 사망을 하자. 마치 이재명 후보가 관련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죠. 네. 이재명 후보의 배정찬 소장, 정상근 시사전문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뭐예요? 윤석열, 안철수. 윤철수라고 얘기를 할 뻔했네요. 하도 단일화 단일화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이게 또 유행어가 되겠네요. 윤철수.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이루어질까요? 네.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여기 단일화가 여부에 달려 있는데. 남아있는 차기 대선의 가장 큰 변수가 윤석열, 안철수, 윤철수 단일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10일, 11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오늘이 11일이니까 정말 따끈따끈한 가장 신상 조사 결과인데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저도 이 결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윤석열 후보 차기 대선에서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어봤습니다. 윤석열 후보 39.2%, 이재명 후보 36.9%, 오차범위 내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조사 결과고요. 안철수 후보 12.2%, 심상정 후보 3%로 나타났는데 윤석열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 앞서는 결과다. 이 결과를 보면서 이준석 효과가 나타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가능해지는데 야권 단일화를 하게 되는 경우에 누가 더 적합한지도 물어봤습니다. 안철수 후보 39.6%, 윤석열 후보 35.6%, 안철수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 윤 후보를 야권 단일후보로 더 적합한 결과로 나타났고요. 이 결과가 가장 지금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단일화될 경우에 이재명 후보와 가상대결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윤석열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이재명 후보를 이기고 안철수 후보는 오차범위 밖에서 이재명 후보를 이기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정상이죠. 윤석열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 간 단일화 얘기,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일단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양측에서는 그럴 일은 없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윤석열 후보 측 일각에서 공동정부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른바 DJP 연대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안철수 국무총리를 언급하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그렇고 또 국민의당 측에서도 모두 불가능한 얘기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 측에서 그렇지만 또 가능성을 아예 닫고 있지 않은 것 같다는 뉘앙스가 있는 게 오늘 아침 김오준 뉴스공장에 국민의당 이태교 선대위 본부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그 정치인들이 지금 단일화의 어떤 정치 게임을 하자마자 이런 게 아니고요. 누가 더 좋은 정권교체의 적임자인지 누가 더 확실하게 정권교체를 할 수 있는 후보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저는 가름마를 타주실 거라고 보거든요. 저희들은. 그래서 오로지 저는 저희들은 그냥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뭘 해보자 말자 이거를 할 상황이 아니고요. 어느 시점이 되면 때가 되고 시간이 흐르면 하나의 큰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런 국민들의 어떤 현명을 믿고요. 오로지 그냥 저희 길을 가겠다. 이 말씀을 제가 거듭해서 드리겠습니다. 이태교 선대위 본부장도 그렇고요.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보면 결론은 그거예요. 토론 같은 데 나왔을 때 진행자가 묻잖아요. 기자가 질문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꼭 지금 이태교 선대위 본부장도 국민 뜻에 따르겠다. 큰 흐름에 따르겠다 이러는데 이 뉘앙스가 뭐예요? 단일화를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잘 분석해보실 필요가 있는 게 국민의당 이태교 선대위 본부장은 평상시에는 목소리가 작아요. 잘 안 들려요. 그런데 이렇게 목소리가 크다. 다소 개강되어 있다. 이야기는 단일화를 열어두겠다는 거죠. 그게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분석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게 목소리. 이태교 의원의 이야기가 이게 국회에서 상임위원회를 할 때도 목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런데 이렇게 목소리 톤이 커졌다. 그만큼 관심이 있고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도 보면 어떤 이야기를 했냐. 국민 가르마론을 이야기했습니다. 국민 가르마. 후보자는 모르지만 여론은 단일화해야 될지 여부를 안다. 확실히 정권교체를 할 수 있는 후보인지를 국민이 가르마를 타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론이 어떻게 나오면 가르마를 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론이 정권교체가 중요하니까 단일화를 하라. 이런 여론이 압도적이고 안철수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나오면 이태교 국민의당 선대본부장으로서는 안 할 거 있느냐. 검토해봐야지. 이런 의미죠. 그런데 윤석열 후보 대 안철수 후보 간에 단일화를 했을 경우에 여론 지지도 추이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리얼미터와 YTN의 조사를 보면 단일 후보, 적합 단일 후보로 안철수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결과가 나왔죠. 가르마 얘기를 했는데 배 수장님 헤어스타일은 가르마 타는 게 아니죠? 속 가르마가 있죠. 안에다 탑니까? 안 보이는 데다가? 안 보여줘 이런 거죠. 그러면 지금 단일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인데 이런 데 나오시면 진행자한테 이런 질문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예언 좀 해볼까요? 단일화 한다, 못한다. 단일화 한다, 못한다요? 예언을 한다, 못한다. 예언이라기보다는 제 생각은 안 할 것 같습니다. 끝까지? 네. 배 수장님은? 아니, 우리 정상 기자가 안 한다, 못 한다 그러면 저는 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죠. 둘 중에 한 명은 맞춰야죠.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어깃장을 놓고 그래요? 본인의 얘기를 해야지. 기화장안의 어깃장이죠. 국민의힘 반응은 지금 어떻습니까?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안철수 후보 지지율 상승세 관련해서 어차피 일장춘몽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일장춘몽이다? 네. 안 한다 이거죠? 국민의힘은 현재 단일화의 뜻이 없다? 안 한다 라기보다는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결국 꺾이지 않겠느냐라는 게 국민의힘 측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그만큼 영향이 안 된다라는 게 이준석 대표의 주장이고요. 또 김재원 최고위원도 안철수 후보가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다가 진짜 떨어진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후보가 보건력을 되찾는다면 또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지금 아까 소개해 주신 YTN 리얼미터 여론조사, 여기에도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지난주에는 좀 뒤졌었는데 앞섰잖아요. 보건력이 생겼다는 건데. 보건력이 생겼죠. 그런데 이준석 대표나 김재원 최고위원이 하는 발언은 개인적으로 안철수 후보를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감정도 단폭 담겨있죠. 단일화도 싫겠지만 안철수도 이준석 대표는 싫은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후보 측이 이준석 대표의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제를 요청한 사람도 이태규 의원인데 이태규 의원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요즘에 이준석 대표가 나와서 안철수 후보를 계속 공격하거든요. 왜냐하면 단일화도 싫고, 안철수라는 사람이 싫기 때문에 단일화도 싫고 지지율이 올라오는 것도 안철수 후보가 올라오는 것도 싫어서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냐면 곧 그 지지율 꺼질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태규 국민의당 선대본부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마워라, 너무한다, 이런 취지로 너무 지나치다, 좀 적당히 해라 이준석 대표의 자제를 요청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말이죠. 유시민 씨가 어제 한 인터뷰를 했는데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정치 못되게 배웠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 이 대표가 또 이거에 대한 반격에 나섰는데 유시민, 이준석 두 사람 육성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정치, 정치를 되게 못댓게 배웠어요. 제1야당 당대표한테 이런 말 하는 게 좀 못하긴 한데 공인으로서의 자질이 없는 거예요. 당의 대표라는 분이 국민들을 상대로 군사 작전하듯이 60, 70하고 2030 연합해서 40, 50을 고립시켜서 선거를 이길 수 있다는 식의 얘기를 한다는 거는 그거는 자질이 없다는 뜻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자기랑 생각이 다르면 극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꼰대 전형이죠. 사실 저분이 예측한 것 중에 그렇게 맞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는 기억하는 게 10년 전에 당대표 이준석이 아니라 갓 이제 비대위원으로 들어왔던 이준석한테 그냥 다짜고짜 이준석은 20대 엔비다 이랬던 적도 있거든요. 두서없이 던지는 그런 어떤 상황이 많은 것 같은데 본인의 스피커로서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갈수록 실출되어 가고 있다는 거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정말 가장 말 잘하는 두 사람 얘기 들어봤는데 유시민 이사장이 정치 못되게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극우 커뮤니티 문화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바로 반박을 했는데 본인 생각과 다르다고 그걸 극우라고 표현하는 게 꼰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과거 노인 폄훼배로 반성해야 하는 거 아니냐 영향력을 상실해가는 논객의 모습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알겠어요. 저희 셋 중에 제가 두 분한테 뭐 꼰대 그런 건 안 하죠 제가? 꼰대는 아니죠. 정상 기자 맞아요? 뭐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화끈하게 얘기를 안 하시네. 순간 고민했네요. 마지막으로. 꼴대인가요? 여보세요. 오늘의 한질평하겠습니다. 유시민 씨와 이준석 대표의 극우 청년 꼰대 설전을 좀 들으셨는데 그래서 오늘은 두 분께 이런 거 여쭤볼게요. 내가 생각하는 꼰대란. 먼저 뜬커벨 해주세요. 3, 2, 1. 꼰대란 최일구는 아니다. 꼰대란 김경래 피디다. 이게 무슨 소리야? 진짜 화나는 말이네. 이어서 정상근 기자 주세요. 꼰대냐고 물어보면 꼰대. 그럼 내가 꼰대. 쇼미더 뉴스. 지금까지 배정찬 소장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쇼미더 뉴스. 가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